저 출근했어요.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, 셰프님. 조림 씨 정말 재밌는 사람 같아요. 어? 최순경 님. 할 얘기 있어. 앞으로 절대 수사하지 마. 천백경이 공개적으로 외국 간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상하고,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. 도주의 목적이라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. 천 원장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.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없는 거 확인됐습니다. 아, 그럴 리가요. 내가 요즘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? 이 눈으로 뭔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항상 최순경 님 옆에 있잖아요. 위험하면 최순경 님이 나 지켜주면 되잖아요.